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일요일인 4일 긴급 최고위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날 의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으로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여당 지도부가 직접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내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 회의를 개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측은 내일 오전에 열리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는 중앙선거관위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통상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개최하는데 일요일 최고위가 열리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써 당 지도부가 선관위 논란에 직접 나서서 여론전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 측은 이날 최고위원들에게 내일 모두 발언 주제를 모두 선관위에 관한 것으로 준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고위에서는 각 최고위원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지만 이날만큼은 선관위에 집중하겠다는 김기현 대표의 의지가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지도부는 비공개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인데 이 역시 선관위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자녀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을 꼼수로 규정을 하고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연일 선관이 비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노태학 위원장은 더 이상 기관장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감사원의 직무 감사를 거부하는 등 미온적인 대응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선거관위원장은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최악의 부패사건에 대한 근본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선관위는 그 어느 기관보다 도덕성과 공정성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썩고 타락한 주제에 남의 작은 띠끌을 꾸짖는다면 우습지 않겠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이어서 선관위에서 수십 년 동안 켜켜이 쌓여온 것으로 보이는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에 보이는 노태학 위원장의 언행은 제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한다며 물러터진 도덕기준으로 우리나라 공직사회 역대 최악의 공직 세습을 다루어서야 되겠냐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특히 전현직 사무총장 사무차장은 물론이고 고위직 곳곳에서 공직을 사유물로 삼아 직위 세습 지역 세습을 일삼고 심지어 고속특혜 승진 의혹까지 제기되는 마당인데 감사원의 감사도차 받지 못하겠다고 배짱을 내밀 여지가 있냐며 이런 무감각한 대처를 하는 것을 보면 노태학 위원장은 기관장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그러면서 죄를 지은 범인이 자신이 조사, 수사를 받는 방법을 물건 쇼핑하듯이 골라잡을 선택권은 없다며 성관위의 감사원 직무감찰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민주당이 자신들 정권 시대에 태어난 성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며 여당이 추진 중인 국정조사와 관련해 야당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김예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성관위를 때렸는데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엄중히 관리하라며 부여한 독립성을 자신들의 허물을 덮는 만능 치트키로 사용하고 있으니 대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불체포 특권을 방탄을 위해 사용하는 민주당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예령 대변인은 성관위에 부여된 헌법상의 독립성은 성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전제될 때 부여가 되는 신성한 권한이라며 지금 성관위는 스스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말할 자격이 있나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던 조혜주 전 성관위원으로 대표되는 성관위는 온갖 불공정하고 편향적인 유권해석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소쿠리 투표 같은 무능에 더해 북한의 해킹 시도에도 안이하게 대처하는 참담한 인식도 고스란히 드러냈다며 그 어느 것보다 공정해야 하고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성관위의 과거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소쿠리 투표로 상징이 되는 부실 선거관리를 자행해 국민적 신뢰를 잃었고 북한의 해킹 시도에 대한 관계기관의 권고를 외면한 성관위가 지금에 와서 헌법상의 독립성, 중립성 등을 들먹이면서 국민적 의혹으로 부상한 성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행태를 꼬집은 겁니다. 김예령 대변인은 지금 성관위가 이야기하는 헌법상의 독립성은 노태학 위원장의 사퇴를 어떻게든 미루고 버텨보려는 꼼수이자 핑계에 불과하다며 애시당초 자격이 없었던 노태학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성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 만약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국기문란의 죄를 물어 감사원법에 따라 고발해야 마땅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성관위는 현재 고강도 조사가 예상이 되는 감사원을 회피하면서 나머지 외부 조사는 수용하겠다 입장을 밝혔는데 권익위원의 국회 국정조사 그리고 자신들이 수사를 의뢰한 수사기관인 경찰로 한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 같은 경우는 강제 조사권이 없어서 성관위가 제공하는 자료 내에서만 조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경찰 조사 또한 성관위가 고발한 피의자로만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정조사 역시 자칫 여야 정쟁으로 번질 경우 그냥 맹탕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무엇보다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성관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한 현직 의원은 성관위는 관내 모든 정치 행사에 참석하고 조사할 수 있다며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의원들의 성관위 눈치 보기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지금 성관위가 하고 있는 행태가 뭐냐 이 고강도 조사가 예상되는 감사원을 회피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나머지 외부 조사는 수용하는 방식으로 급한 비는 피해보고 가자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원 관계자는 다른 외부기관은 괜찮고 감사원은 안 된다는 성관위의 태도가 매우 모순적이다. 만약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감사를 방해하게 된다면 성관위 결정권자에 대한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